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가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5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소액 주주는 518만 8,804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상승했습니다.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한 결과로 풀이됩니다.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개인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32조 9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.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디렘 가격 하락 전망 등의 영향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개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4,861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. 이대로 매도 우위를 유지한다면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순매도로 돌아서게 됩니다.